아군 상태 이상 회복이요 그래 보스한테 바로 공격하는 것보다 얘한테 기를 모으죠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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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딱 100이네 어? 이제 되네? 아니 출리가 분명히 전판돼서 안됐는데 몇병기가 안됐었는데 이제 되네 오 저것은 기공장 아 기공장이 몇병기 있었구나 와우 기공장 등장 기공장 아 이제 후H힐! 자 게리기 고대 기공장 미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우 내려왔습니다 너희들이 움직일 때는 무조건 몇병기 할 때야 그치 이걸 노리고 있었냐 명의해지도 않나 아군 전원의 상태 이상을 해봐 이거 졸라 좋아요 와 거기다가 15밖에 안 들어 대사기양 대사기양 페일드 베스페리아 뭐 할만한가? 일단 캐릭터 보니까 뭔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가만히 착각인가 아 얘 드디어 한다 완전히 존재가 잊혀졌습니다 이제 하고 있어 이제 도대체 썬더볼트 쓰고 왜 자기가 맞는 거야 와 이제는 거의 캐릭터가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콤보하니깐 데미지가 한 만 정도 나오네 거의 기본적이네요 많이 안나오면 존에 약하다는 증거야 일단은 우리 얘네들을 없앱시다 25,000짜리 어 이거 많이 나왔네 얌 얌 얌 얌 얌 이런건 쓰라고 있는거지 와 제이비지들 맘에 든다 와 제이비지들 맘에 든다 아마 죽지는 않을거야 죽는다면 내 손에 장을 짓지 않겠다 존나 불안하다 어 안죽았네 아 스킬에 배웠어요 아니 스킬 말고 공격기를 좀 달라고 여기 알리사 어디갔냐 아 여기 있군요 우리 팬같아 보호색이냐 잘하면 가능 잘하면 피싹이 와 또 1퍼 부적이요 은근히 1퍼가 부적할지가 많네 얘네들로 갑시다 순가지가 한번 쉬어지고 삼엄도 Cox's Staff 자 thank you 여기 도대체 뭐가 맞다는거지 머리 폭탄 갑니다 제가 우리 편이 된다면 내가 머리 폭탄을 계속 쓸 수 있는건가 두려워 주십시오 헤일러지 확률이 완전 저지린데 내 힘이 내 힘이 내 힘이 내 힘이 내 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여기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도 아직까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전진을 못하고 있어 이놈의 개놈의 알리사 때문에 왜 이렇게 조금 가꼈지? 6천밖에 안가꼈는데 일단 네 없애자 무엇을 고민하리 그냥 없애 괜찮아 그래? 홍보 실패해라 어차피 죽는다 승련권을 깨부수지 못하는 이상 너한테 승산은 없다 네크론이죠 네크론 슬슬 도망치도록 할까 오미콘? 뭐야 설마 둘다? 네크론 혼자 갔는데 허허허 네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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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아주 그냥 네크론 위로 올라올리는구나 지금이다 네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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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然 그래 와 한 번만에 그래도 피가 이렇게 됐네요 고집 콤보로 선거가 안 해도 이 정도는 기본적이네 그래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뭐라는 거야 야 네크론 이미 갔어 이거 먼저 간다고 해서 대사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네 아 여기 가래놨어요 여기 자꾸 여기 가래놨어요 여기 가래놨어요 여기 위편 없냐 여기 오른쪽에 안 보여 자식아 아 얘가 체력이 8절밖에 안 되네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음 내가 가능하다겠지 후 후 후 후 후 후 아닙니다 참자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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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 Hana oln av ris 으음 완성했어요 근데 지금 안쓸게요 애매하다 체력이 2만이 있어 절대로 안죽어요 잠깐만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닌데 아 앞으로 한칸만 더 갈수만 있었어도 이렇게 하자 3마리 맞지 3마리 아니냐 분명히 3마리였는데 내가 때릴 때 3마리였어 어우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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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2마리인 줄 이게 보니까 위에 있는 애들이 어느 지점으로 이동하면 어느정도 앞으로 가게되면 알아서 내려오네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네요 음 야 플랭크야 이거 한번 쓰고 그리고 우리 편 낮춰놓은 아이템 쓰고 그리고 넌 뒤지고 아 아 여기서 저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더 이상은 타이밍과 잘 안들어. 이ตัว 제2스트리는 계속 잘 안들어. 이 각종의 속도는 뭐지? 지금 정리할 거고. 이제 정리할 거고. 와 딱 귀 잘 찬다 여기 젠거 선생의 그 패시브 때문에 귀가 존나 잘 차네 그래 얘도 멧뺑기 있었죠 거리가 되지 않는다 같이 못 맞춰 개이버 피사기 쓰지 말고 끝낼 수 있기랄 얻었었구만 스킬 되었다 여기 넘어갈 수 있나 어? わたしたちは... こりゃワンちゃんあるぞ! フラウドラブソーラ! 俺のラストリーに何がおだまるだ! 俺のオープンなの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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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 as 8半に残っている 俺のオープンなのだ! いなくらっしゃ! 俺のオープンは最高! 꺼져 임마 택가 비진? half malta 말투가 왜 그랬지? 하지라 스루즈라 bingg pt 스루즈라 제가 오타인줄 알았는데 말투였어 사투리인가? 다투리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머나 너 이렇게 승했었구나 등껍사지가 뭐지 저거 앞에는 야한데 뒤에는 긴그러워 상반단의 매력이라니 내 FPS는 1위에서 소중한 매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세그라워 나의 색깔나 치 그려져 저는 기타 를 사용할 것입니다 전체운이 05,000의 자체로 가고 여기는 정말 여러가지.. 너희들이 알아서 제거해라 우리는 앞으로 가겠다 이걸 써야 겠어 이 기술 중에 방어를 한번만에 뚫린게 있어요 초글라 개사기야 받아라 류 토스야 토스야 와 방금 전에 저 콤보는 그건데 승룡권 캔서 시키고 바로 피살기 은근히 쓰기 힘든건데 승룡권 캔서 시키고 바로 피살기 승룡권 캔서 시키고 바로 피살기 이 기술은 이 기술이 있는 데 이 기술은 이 기술이 많이 부족하네요 이 기술은 이 기술이 있다면 이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승룡권 캔서 시키고 승룡권 캔서 시키고 류강캔 와... 한번만에 모인거야? 류강캔 방금 전에 류강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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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병기는 아니네 아이야라던가 그런거 말할때가 아니지 말해도돼 여기 쉬워 나이로 쉬워야 나이로 어렵다가 점차 쉬워지는 기분 분명히 좀비는 건너올수있는데 문제는 내가 밖으로 나갈수 있느냐 저것이 문제라 우우 왓 Financial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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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음 아... 모르고 떨렸어 아니... 지나갈 수 있는 건지 그걸 알아보겠는데 이 녀석 막고 있네? 아니... 아... 이게 아 얘네들때문에 막혀있어요 존 지효씨 이다지들이 죽을려고 왜 자꾸 막고있어 넌 넌 아 어 craz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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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되네 되네 지나가지네 다행이다 ㅎㅎ 막 지나가지 않았으면 얘네들이 이제 버림받은 거야 얘네들이 잡고 이제 끝나는 거죠 할 일이 와우 11,000? 데미지가 11,000인가 11,976 와 아 여기로 올라가지는구나 아 올라가지네요 미져 어차피 위에 다 죽었다 저기요? 여기요? 어흐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